안녕하세요 안경멘토 입니다 오늘 토요일 업무가 이제 끝났어요 어 주말이라 예약 손님도 오시기도 하고 안경수리 또는 선글라스 맞추시기 위해서도 손님들이 방문 주셨어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시력이 안좋아졌는데 또는 새 안경을 맞추어야 되는데 방문해도 괜찮나 또는 어 문제 없을까 우려가 되신다는 분들이 아직 계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스타안경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음 저희 스타안경원은 약 2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년 경력이 넘는 안경사들이 실제로는 마스크를 하고 전 아직 안하고 지금 안하고 있지만 평상시 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를 여기저기 이제 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있구요 그래서 살균 소독 된 상태 청결한 상태에서 어 실업 검사 안경 피팅 안경 가공 그리고 실업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업 검사는 일반적인 실업 검사는 보통 안경 단위가 0.25 디옥터 단위로 측정하고 맞춰지긴 하지만 저희 스마트 실업 검사 실업 분석기는 0.01mm 단위로 섬세하게 그리고 디테일 있게 실업적인 피로를 주는 요소 그리고 초고도 근시 20 디옥터 넘는 초고도 근시까지도 난실을 1도 단위로 측정하여 보이긴 하지만 번져 보이는 듯 번져 보이는 듯 그리고 잘 보다 보면 퍼지는 듯 가까이가 글씨가 점점점 흐려지는 노안 시력 또는 겹치거나 번져 보이는 또는 눈부심이 있는 시력 주간과 야간 실업 차이 야간 빛 번지 라식 라섹 후에 어 겹침 번짐에 대한 실업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고도 근시 안경 같은 경우에 어 고도 근시 안경테를 두께 소재 사이즈별로 구비하여서 실업에 맞게 굴절별로 실제로 안경렌즈 두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트라이어를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놨구요 안경대 선택의 폭도 소재별로 사이즈별로 준비해 놔서 어 나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진다초점 노안 시력 경우에는 누진다초점 렌즈가 적용될 수 있는 시력인지 아닌지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진다초점 렌즈 체크씨가 안 보인다고 무조건 돋보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돋보기도 가까이에서부터 컴퓨터까지 또는 체크씨 보는 데서부터 TV 보는 데까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리용 안경렌즈가 취급되고 있구요 누진다초점 렌즈가 적용 안되는 시력에는 그 시력에 맞게 쉽게 볼 수 있는 솔루션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입해서 어 내가 좀 불편하다 했을 때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 검사 후에 체험을 하고 직접 여기서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충분히 써보고 아 확실할 수 있도록 트라이얼 세트를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눈부심 빛 번짐 또는 실내 또는 실내에서 에 대한 빛에 대한 피로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변색 렌즈와 실내에서도 눈부심 야외에서도 눈부심을 함께 차단할 수 있는 ccp 변색 렌즈 그리고 탈렉스 평광 렌즈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안경원입니다 실업 검사 안경 렌즈 안경테를 선택했다면 안경 피팅이 중요할 순서입니다 안경 피팅은 코높이 귀높이 귀까지 거리 얼굴형에 따라서 안경이 흘러내리거나 조이거나 눌리거나 끼이거나 때로는 기울어지거나 하는 것에 대한 불편이 실업적으로 피곤함 번짐 눈의 피로가 오는 것 그리고 외관상도 보기 안 좋죠 이런 부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매저 그리고 측정 기구와 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상담 테이블에서 안경 피팅을 맡아 드리고 있습니다 피로시에는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는 코가침도 맞춰드리고 있구요 실업 검사 안경테 선택 안경렌즈 선택 그리고 안경 피팅이 끝났다면 안경렌즈 가공 순서입니다 안경렌즈 가공은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서 컴퓨터로 3d로 안경 프레임을 읽은 후에 그 커브 두께 삼각 깊이 각도를 맞추어서 매장에서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가공하는 안경원입니다 시간이 급할 경우에는 빠른 가공을 통해서 왜곡 현상이 적은 맑은 시야를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고 청결하며 고객님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매출의 일부분을 안경테 또는 실업 검사 또는 안경 가공 안경 피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이 필요하시다고요 실업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또는 눈부심 빛 번짐 또는 실업 보호 기능의 안경 상담이 필요하다면 스타 안경원을 찾아주세요 2호선 낙성대역 1번 출구 우초로 바로 돌면 2층에 바로 있구요 주차는 매장 바로 앞에 쉽게 가능합니다 2층에서 안정되고 편하게 상담하고 제품에 또는 여기까지 오신 시간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멘토가 운영하는 스타 안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